2장은 XP 사용법입니다 사용법 1인데 1에서는 기본적인 사용법들 나오고요 복산이, 바탕화면이, 작업표시줄이, 시장메뉴 이런 것 나옵니다 아이콘 중에 또 일반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 그 만드는 방법 이런 것 나오고요 XP 사용법 2에서는 제어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어판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들 사용법이 나올 겁니다 지금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XP 사용법 중에서 일반적인 사용법하고 그리고 제어판 사용법하고 자 여기서 먼저 2장에서 먼저 봐야 될 게 1인데요 바탕화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이 나오겠죠 여러분 바탕화면이 어디를 바탕화면 그럽니까? 이 바탕화면 가면 그냥 뒤에 그림요 이 화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림도 바탕화면 속하는 거고요 여러분 전체를 그냥 바탕화면 보시면 돼요 이 화면 전체 여기 있는 이 화면 전체를 그냥 바탕화면 하시면 돼요 바탕화면 전체 다요 이 아이콘과 작업표시율도 바탕화면에 속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뒤에 이 그림을 바탕화면 카기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를 바탕화면 카는데 그 중에 또 세 번 하자면 이 뒤에 그림 이거 바탕화면 그러다가 이것들 이것들은 뭐예요? 아이콘 그러고 여기 있는 이것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들을 작업표시줄 이름만 쓰는 거예요 저 세 부분 난다는 거예요 이거 바탕화면에 아이콘의 이 아이콘들 그렇죠? 그리고 작업표시줄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바탕화면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눕니다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 아이콘도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고 그냥 아이콘이 있어요 두 개로 분류할 거고요 이것도요 지금 크게 나누면 그냥 이 아이콘하고 바탕화면하고 작업표시줄을 우리가 그냥 바탕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냥 화면 보이는 그대로 다 제일 처음에 우리 크분도 켜고 들어왔을 때 그때 얘기합니다 또 작업표시줄도 이렇게 나누죠 그죠? 이건 이제 뒤에 세분화하는 거 다시 배울 거에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더라 알아두세요 그냥 이 용어들이죠 그죠? 작업표시줄 뭐 바탕화면 아이콘 컴퓨터에서는 그냥 이런 작은 그림을 다 아이콘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탕화면 아이콘의 정렬순서 자 이거 아시죠 그죠? 정보하신 분들은 이거 했습니다 그죠? 이름순 정리를 하고 또 어떤 게 봤습니까? 여기에 가면 요거 보셨죠 그죠? 그죠? 화면에 아이콘을 표시하지 않았래 바탕화면 아이콘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고장인 줄 알고 예스 부릅니다 아니죠 그죠? 이거 먼저 점검해봐야 돼요 이거 체크를 해제했느냐 안했냐 먼저 해봐야 됩니다 여기 체크를 해제해버리면 한 번 더 클릭해버리면 바탕화면 아이콘이 싹 없어져요 표시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모든 프로그램에 아이콘을 빼더라도 안 보입니다 아예 아이콘 자체가 바탕화면 안 나타나게 해놨어요 고장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져서 이걸 잘못 만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요거보다는 요게 나옵니다 요거 요거 아이콘 정렬 메뉴에 가면 요 4가지 메뉴가 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입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제가요 내 컴퓨터 아이콘이나 바탕화면으로 가볼게요 먼저 바탕화면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콘들을 정렬하고 싶어요 지금 뭔가 했긴 했는데 자 다르게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바탕화면에서 속하는 건 바탕화면에서 뭐 할래 오른쪽 버튼 그죠? 대화를 시도하시면 돼요 그럼 바탕화면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렬할 수 있다 뭐 합니다 요게 가겠죠 하면요 요거 4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4개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이름별로 정렬한다는 거예요 기억, 년순이겠죠 그죠? 또는 크기 큰순, 작은순 그죠? 형식은요 폴더는 폴드끼리 바로가기 아이콘은 바로가기 아이콘끼리 그냥 아이콘은 아이콘끼리 이렇게 같은 형식별로 모아준다는 거고 수정한 날짜는요 날짜별로 또 모아준다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4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딱 시험에 내게 딱 좋게 4개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를 바꿔놓겠죠 그죠? 이름, 크기, 형식, 만드니 이렇게 넣어놓구나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얘를 또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 아이콘 정렬 순서만 내는 게 아니고 넥컨버트 같은 데에 들어갈 겁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거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디 가볼까요? 정보화기초수업령이라는 곳에 가서 사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에 사진들이 많이 있죠? 자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요 형식이 사실 우리가 어떤 보기 형태는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 눌러가지고 미리 보기 형태로 봅니다 미리 보기 형태로 많이 보고요 요렇게 많이 보는데 요거 누르면 우리가 여러가지 형태로 보이는 형태를 바꿀 수 있는데 요 단추에서 잘 보세요 요 단추에서 요걸 우리가 보기 단추라고 그래요 보기 단추 이 보기 단추를 눌러가지고 자세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만약에 자세히 보는 곳인데 요기를 갈 거예요 자 요기를 한번 가볼게요 단추를 눌러서 보기 단추를 자세히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뭐 봐야 되냐면 요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그죠? 뭡니까? 이름, 크기, 종류, 수정한 날짜 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그죠? 방금 봤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틀립니다 뭐가 틀리죠 지금요? 이름은 맞고 크기도 맞고요 수정한 날짜도 맞는데 종류가 명칭이 틀리졌습니다 뭐라고 틀렸죠? 아까는 형식이었죠 시험에 내기 딱 좋습니다 헷갈려요 그죠?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이게 가만히 있어봐도 됩니다 그죠? 형식이 종류 같죠 요거만 틀리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형식이나 종류랑 같은 말이죠 그죠? 말을 이렇게 살짝 바꿔놔가지고 이걸 시험 문제를 내요 또 시원하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또 오른쪽부터 누르면 되겠죠 요것들을 정렬할 거다 어떻게 아이콘 정렬이라고 또 있겠죠 여기에 자 여기에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요거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고 자 요거는 뭐라고요? 이름, 크기, 종류, 수정한 날짜라는 거죠 종류 요걸 잘 봐주셔야 됩니다 종류 여기는 뭐라고요? 형식 그래서 다음 중 아이콘 정렬 순서의 항목이 아닌 것을 내놓고는 이름, 크기, 종류, 수정한 날짜에 넣으면 바로 아이콘 정렬 순서는 종류가 아니고 형식이라는 거고 또 보기 자세의 항목이 아닌 것을 내놓고는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에 넣겠죠 그러면 형식 찾아낸다는 거죠 또는 만드니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또는 수정한 날짜가 아니고 만든 날짜 이렇게 넣는 거 다 틀린 거죠 그죠? 그런 거 찾아내는 문제가 나와요 잘 나오는 문제예요 또 하나 그게 희한하게 이런 걸 잘 됩니다 그래서 이름, 크기, 종류,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자 파탈의 아이콘 정렬은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내 컨버트에 보기 단추에서 자세히 가게 되면 파일, 이름, 크기, 종류로 나오더라 형식이 아니고 종류라는 거죠 이것이 형식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종류로 나오더라 그것만 인지하세요 여기서요 됐나요? 자 자 자 자